진정기 순자하메 아메 아야 이 아메 어디를 갖는가 아메 왔으면 또 아유 아이고 싶다 아니 그럼 어제 오늘 저녁에는 그 치매빼 이렇게 늦게 발짝이었습니다 조용없어 큰일 났어 그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내 침해 온 것처럼 아바이카는 가만히 오다가 최원자에게 발각됐어 아 무슨 일이람도 발각됐다고 쉿 야 그래 그럼 저 최원자 우리 둘이 이렇게 가만히 도둑 연애하는 거 눈치챘단 말인데 꼬리기름을 밟힌다더니 병두고서 어젠가에 놔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없어 춘자암에 이 칸에 아예 왔슴드 오찌겟 예? 아예 왔다고? 예 알았구만 아 이 암에 어디로 갔는가? 이거 어집돈? 야 어집리 오찌겟슴드 빨리 숨어야 되지 오우 야 아예 고다대만한 칸에 어디 숨는다고 그랬드 오우 야 아 여기 침대 밑에? 침대 밑에 숨으라고 빨리 숨 없어 빨리 아이고 그 숨어라 그만 모르겠다 음노 아이고 이거 어째 맛있어 아이고 이거 아들갈 것 같구만 아이고 아 obst 최원장이 그렇게 깐깐한 게 이 침대 밑에 아이들 보다 보겠습니 하긴 그렇다 야 그럼이야 이거 어디에 숨는가 여기 위생실에 숨을 수 없어 야 어째 이렇게 꿈을 때다가 어째 최원장인데 그때 체포되가자고 이랬는데 박아봐 이 문을 좀 열었어 야 그게 위기요 내 최원장였구만 아 봐 이 문을 좀 열어줍어 야 아 봐 춘자메에 간 아이 왔었던두 아 뭐 춘자메에 그게 위기요 아 봐 여길 언제 얼마야 되니까 춘자메에 잘 모르겠구만 춘자메에라고 저기 저 여자들 방에 그런 아내 한 애 있었구만 아 춘자메인지 봉자메인지 내사 모르지 무슨 야 그 아내 요새 치맥기 심해가지고 포도가 먹어서 홍길대처럼 휙 하고 없어진다 말이쁘만 그래 내가 혹시나 해서 아 혹시나고 뭐 이거 어디를 들어가자고 이래요 아이 아애 근데 어째이 긴장해 하엄도 아 긴장하긴~~ 무슨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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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허허허허허 아 아빠 예 그 화장실에 져 머리만 저 머리에 물이 자꾸 몇든게 잘나오도 아아야 뭐 물이 아 물이 잘나오 야 잘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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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고 치매를 정말 보다 보다 신기하구만 이런 치매도 처음 봤구만 대나 전에 신신판빨했구만 딱 한 밤쯤 하더라고 요렇게 치매비에 발작한단 말였구만 야, 애 났구만 최원자의 그 아줌마일를 정말 안 따라 떼게 됐구만 그럼 날 내나가서 찾아봐야지 아바이, 이 밤중에 정말 아예 됐었구만 아바이, 변하십쇼 야, 잘 나가오 예 아줌마일, 최원자에 갔었구만 아줌마일 최원자에 갔었구만 빨리 나와도 되구만 빨리 나왔어 아우, 어제렐라 아우, 어제렐라 어제렐라 아우, 어제렐라 그럼 지금부터 우리 혁명적 연애를 시작해 보겠어 아하이, 이 엄마에 이게 뭐 사라인지 노마인지 이게 이거 무슨 소리란데? 아휴 아침 노을 보다 저녁 노을이 불 탄다는 거 모른데? 사라인 무슨 아이고 노마이고 무슨 나이 있었데? 이렇게 우리들이 자화 안 뱉지 아니 이건 뭐인데 이게? 우리 아들이 어제 날 보러 오면서 과일 싸운 게 영 비싸다구만 그리고 내 요거 어제 속보를 가져간 거 싹 씻어왔어구만 제때 갈아입으소이 아베이 날 내 요거 요거 좀 잡사봅사 어머머 어째 요렇게 그저 가슴이 활랑활랑한 게 심장이 쿵당쿵당 뛰는가 나도 이 양로원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저 세상 간 그 노을이 꿈짜리에 자꾸 보이던 게 아니 여기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보름달 같은 아줌마 얼굴이 눈만 감으면 자꾸 이렇게 떠올라서 이래서 남자들이 욕먹었구만 이거 집에 암에 상세 난데 이제 얼마 됐다 그랬데? 아이 글쎄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게 아임두 하기는 글쎄 나도 집에 영감이 상세 났고 그저 쭉 살았었구만 큰 아들은 한국을 가고 그래도 그 조그만 아들이 그저 내 혼자 있다고 그저 제 집에다 그저 잘 못 쉬겠다고 딱 갖다 놓은 게 그것도 육초에다가 아이고 영웅이 아팠어 그저 오르내리지도 못하고 그저 창문에 그저 딱 붙어서 그저 캐니 내려다보고 아이고 오늘날 나도 그저 말 한마디도 못하고 후 내가 그저 속이 번져져서 한신하고 그저 양노원 오겠다 해서 이렇게 왔지앤두 나도 그 집에 그 며느리아가 너무 잘해줘서 여기로 왔었구만 아 글쎄 그게 제 출근할라이 아이를 또 육촌에 또 궁지에 보낼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두고 에휴 그런데다가 또 이런 늙은 호래비까지 턱 와 있어노이 아이 그게 또 점심을 내 또 점심을 설칠게 봐 점심까지 왔다 갔다 내 사람이 살겠습니두 그게 글쎄 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가슴이 안쓰러워나서 그래서 여기 왔었구만 아이고 잘 왔었구만 잘 왔었구만 여길 아예 왔으면 우리 이렇게 만나겠습니 오오야 난 천만 아바이 이 양노원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그렇게 멋있습니 영화 배우같은게 멋있게 훨씬 생겼으 아바이 어찌면 이렇게 몸 관리를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아바이 이렇게 보면 칠학년이라 그랬습니 오학년 다이 돼보했습니다 아이 글쎄 뭐 젊었을 때부터 글쎄 이 몸 하나는 글쎄 뭐 좀 뭐 수매라 하면서.. 아이고 어구고 어구야 조심하쌈 이젠 그나저나 내가 오늘은 최원장인데 발각돼서 우리 내일부터 못 보는 게 핸드 그런데 우리 양로원에 무슨 이렇게 늙어지들이 연애를 못한다는 규정은 없지 핸드 그렇지 그럴 바하고는 최원장 찾아서 우리 관계를 툭 털어내 놓고 노실하게 탐백하겠소 아이고 아이들꼬만 야 정말 양로원에 숱한 사람들이구저 주최고는 영감 놓치라 하겠는데 아이들꼬만 하고 아바이 우리 혹시나 혹시나 못 만나겠는지 사진이라도 한 잔 기념으로 남길까 사진으? 예 キムチはいキムチ キムチ キムチ バカバーイ ガガバーイ ガガバーイ イムウヌド部屋みほそ キムチ ノゲンンギキヨ ネチェウンザイクマ 아 봐 이 문우 좀 빨리 여읍소 야 그 아슴이 여기를 알고 왔다는데 어째 자꾸 이래 야 내가 알고 왔었구만 이제 바깥에서 목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럼 너 치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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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야 우리 최원장 이거 정말 질기기도 질기다 야 아 자 우리 춘장에 어디 숨었을까 이 화장실 안에 숨었는가 아이 뭐 이 침대 위에 숨었을까 여기 있지롱 아이 아메 언제 여기로 와 있습두 예 여자 누구야 어디서 보던 여자다 야 손이야 아 내가 한국에서 언제 왔냐 하고요 내 새끼 아이고 이거 왔어 아이고 야 이 엠앱이 볼라 여기로 왔었구만 아이고 우리 셋째 딸이 아이고 무슨 손이야 아이고 어디 이제 왔냐 야 치매라는 게 이게 정말 무섭구만 아 이게 아 금방까지도 뭐 시시펌펌하던 게 이렇게 갑자기 호망소리를 친다던데 아이고 춘장에 연기를 그만합소 계속 이렇게 영화를 찍겠습두 네 다 알고 왔습구만 야 아 아 이 최원장에 무슨 아이 치매 환자한테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이고 빠가바이 아바이다 전 연기를 그만해도 되겠구만 야 야 두부이 그런 사이믄 언연 그렇다고 나를 찾아왔소 좀 쉬워 속을 툭 틀어놓고 말할게이지 야 나는 이 암에 진짜 치매 환응간에서 요새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암두 야 선희 한국에서 왔습구만 한국에서 야 야 우리 선희 야 아바이 이 암에 진짜 이렇게 치매 심하믄 내 이 암에 치매뼈 치료하는 병원으로 모셔가겠습구만 아 아이고 최원장 최원장 단에 가겠음은 내부터 단에 가 네 늙음하게 주책없이 이 아줌마이를 보자마자 맘에 쏙 들어갖고 내 먼저 꼬셨소 야 야 이 암에 잘못이 없어 단약이고 투쟁하겠음 나라 내가 또 이 암에 보자마자 요렇게 꼬리질이 했단니 이거 아 아 최원장 제발 이 일만은 소문내지 말아줘 야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 둘이 이 양로원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전에 조용히 떠나줄게 하하하 아 두 분이 지금 무슨 말씀함더 내 이제 바깥에서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가슴이 다 문클랍더구만 야 그래도 인생에서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 오늘이야 비로소 정말 심심하게 이 가슴으로 느꼈었구마 그래까나 우리 누료들 둘이 이를 인정한단 말이요 야 인정하다 보이겠습더 나는 두 분이 이 아름다운 사랑을 적극 찬성했구마 야 최원장 정말 감사하우 야 그 우리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아 아멘 아바잇 아이 한평생 자기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부모님들이 이렇게 늙게라도 좋은 짝을 만나서 남은 여에서는 행복하게 보내겠다고는데 자식이 된 입장에서 반대 날 이유 어디 있겠습더 아으 뭐 걱정하지Mouse 내 내일에 두 분 자네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라도 꼭 답보고 받아내고야 말겠습구만 야, 그 아들이 정말 그렇게 해준다면서 얼마나 속였어 이게 자, 내일 양로원 원장님 명의로서 두 분한테 물어볼 게 있습구만 봐봐요 봐봐요 이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순자 아메와 함께 할 것을 맹시할 수 있습니까? 예 순자 아메 아메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남은 여성을 우리 봐봐요 함께 행복하게 지낼 것을 맹시할 수 있습니까? 예 축하하구만 이제 우리 양로원에서 두 분이 황혼잔치를 잘 치러드리고 또 신혼방까지 예쁘게 꾸며드리겠습구만 그러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아야될구만 그래야지 재원장 이렇게 친부모처럼 생각해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우리 재원장의 만세다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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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봅소 두 분 그렇게 기대도 왔습니더 야 좋다마다 아 이게 뭐 어깨춤이 뭐 슬렁슬렁 나오는데 자 그럼 순자 아메 내가 같이 보는게 하는 각이 있어 아 아 아 아 잠깐만 어찌하면 손톱 붙잡고 이랬문도 우리 둘이 오늘부터 같이 있으면 아야돼요 아 아야돼구만 결혼식 떠올리기 전에 한 방에 들었다가 무슨 큰일을 치자고 이랬문두 야 이제 무슨 큰일을 치면 하늘에 찌르겠소 네. 고장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